멋진 승리로 또 크리스마스 판매들에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. 자 이제 승의 하이파이브. 여러분 하이파이브 속으로 이동해주세요. 굉장히 좋은 하이파이브 속으로 이동해주시지요. 오피스 선 앞에서 승의 하이파이브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. 하이파이브 종료 후에 키즈랜드 운영할 테니까요. 우리 어린이 팬들은 잠시만 더 기다려주시고 탱키지 기쁘야 하시는 분들도 잠시만 음웅나는 사람 성원을 하려고 전해드리겠습니다. 승리의 하이파이브! 승리의 하이파이브! 예! 출발 하시겠습니다! 승리의 하이파이브! 자 오늘 선수님이 따로 이기면 안되는데요. 빨리 빨리 이동을 해주셔서 현재 승리하려고 이 승리의 기쁨은 다운 주체로 부탁드리겠습니다.